첫 코너 진시준 선수 출전 이어서 본 코너 김재구 선수 출전 복싱 앤 슈퍼 웰커크 한국 맥킹전 6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코너 더베이치 복싱 짐 소속 32세 신장 172cm 체중 69.6kg 사전 3승 1패 김재구 첫 코너 헤비게이터 프로모션 소속 30세 신장 176cm 체중 68.6kg 지금 프로복싱에 대비하는 킥복싱 챔피언 진시준 이번 경기에 주시는 나단주 신파민혁입니다 오늘 경기는 KPL 경기거래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혜택 같은 경기는 벨탈을 찾습니다 이 신발이 시에 반드시 빠를 수 있도록 선수까지 20분 만에 관리한 퇴근히 시연시장 174cm 오늘 강렬의 시연션 전組 루션이 도착해서 이 신발에 참전하고 연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기호를 받은 경기 타이틀 다 guy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운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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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2